세븐틴이 세븐틴이 우리가 또 다시 완성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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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주 안무 유닛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얼마나 되시나요? 많이 많이 많이요. 고구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무 유닛 우승자는 크라우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VIP 발표를 하겠습니다. VIP요? VIP요? VIP 발표를 하겠습니다. VIP인가요? 현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MVP입니다. 원호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몸이 좀 아프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임팩 터무 지금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발 수고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있을 유닛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안돼요. 자. 세번째 유닛 미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idea. 이번주 미션은 트로트입니다. 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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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우, 전원우! FB 되면서요. 솔직히 민규 형이랑 원장님을 라이벌이라서 민규 형 솔직히 기분 좋지 않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